KF-21 수직 일용 랜딩기어 성공 KF-21 6세대 한국형 스텔스폰과 중국이 눈 뒤집고 막으려드는 신기술 우리나라가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KF-21은 한반도를 넘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 이래 공중급유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반경이 50% 이상 확대된 것이다. KF-21 보라매는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된 전투기다. 음속의 벽을 뛰어넘은 한국 첫 초음속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보라매는 한국 방위산업과 과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전투기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2001년 시작된 프로젝트다. 스텔스 기능은 물론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S 레이더와 아이스트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2000여 회의 시험비행을 완료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2032년까지 총 120대의 보람의 전투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전투기 기종인 F-4와 F-5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인 F-35보다 성능이나 전투 수행 능력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만으로 만든 전투기인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KF-21은 미래의 전투 상황에 대비해 한국이 더욱 발전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투기다. KF-21은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위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프랑스 잠수함 도입 있니? 한국과의 계약은 미발효 최근 프랑스산 잠수함 두척 도입을 결정했다는 인도네시아가 5년 전 우리 방산업체와 맺은 잠수함 2차 사업 계약은 여전히 발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2019년 하나오션의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공동건조를 주문했던 인도네시아는 현재 계약금 납부도 파기도 하지 않은 채 미발효를 유지 중입니다. KF-21 개발 분담금도 1조원 이상 연체한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말 프랑스 업체와 스콜펜급 잠수함 두척을 자국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 러시아 가성비 활공폭탄에 숙대받된 우크라이나 미국 도움 절실 최근 러시아가 구소련제 제레식 무기로 우크라이나 전장을 숙대받으로 만들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4. 낙하시 너비 20미터의 구멍을 낸다는 활공폭탄 얘기다. 그 파괴력 탓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대응 불가 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5. 활공폭탄의 위력을 확인한 러시아가 공중전에 사활을 걸면서 가뜩이나 바닥난 무기고로 신음하던 우크라이나로선 대공방어 시스템 추가 확보가 절실해진 상태다. 5. 러시아 공군기가 뿌려대는 유도탄인 활공폭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6. 러시아는 구소련제 제레식 폭탄의 비행 날개와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글로나스를 달아 활공폭탄으로 개조했다. 7. 러시아 공군 주력 전폭기 수 마이너스 34와 수 마이너스 35에 실려 투하되는데 최대 1500kg에 달하는 폭발물을 싣고도 비행거리가 60km를 넘는다. 지상에 떨어졌을 때 너비 20m, 깊이 6m에 달하는 구멍을 남길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한다. 7.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등 격전지에 활공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아우디우카를 장악한 것도 당시 활공폭탄 수백발을 발사해 마을을 초토화시킨 결과였다. 미사일과 일반 포탄에 비해 생산, 개조, 비용이 저렴해 러시아 입장에선 가성비 높은 효자 무기가 됐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는 무게 1500kg의 활공폭탄, FAB-1500,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가 하면 3000kg짜리 FAB-3000의 대량 생산 계획까지 밝혔을 정도다.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이다.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네츠크 지역의 한 병사는 활공폭탄은 매우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라며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 건물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위력기라고 FT에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진지를 파괴하는 활공폭탄의 공격이 일상화됐다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대규모 공격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미 치명적 유용성을 입증한 활공폭탄은 우크라이나 도시를 점령해버렸다고 전했다. 철통같은 대공 방어만이 살 길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러시아의 폭탄 투하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학수고대 중인 미국의 만능 전투기 F-16은 올해 여름 이후에나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다. 601억 달러,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붙잡고 있는 미국 의회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러시아의 활공폭탄 공격 증가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무기 부족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는 최근 미국의 군사원조 보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짚었다. 4. 북으로 무기거래 의혹, 항구의 선박, 컨테이너, 또 포착, 해상 운송 지속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나진항에서 또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가 9일 보도했다. 4. 부하에 따르면 민간 인공위성업체인 플래닛앱스가 지난 7일 촬영한 나진항 일대 위성사진에는 부두의 100m 길이의 선박과 약 130m 길이의 컨테이너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 5. 지난달 31일에도 이곳의 길이 110m의 선박이 정박했다가 떠났는데 약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선박이 이곳을 찾은 것이다. 5. 지난 1일부터는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면서 추가 선박 입항이 예상됐다. 5. 앞서 미국 백안과는 지난해 10월 300여개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컨테이너는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부터 말까지 일대를 출입한 선박은 26척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사흘에 한척골로 선박 입출항이 확인됐으나 지난달부터 선박 포착 횟수가 크게 줄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과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의혹을 모두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스라엘 가자서 상당수 철군 휴전협상용 이란전 대비 중동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병력 상당수를 철수한 데 이어 휴전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전면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 지구 휴전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이집트 국영 tv 채널 알카이라 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집트 고위 소식통은 휴전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관련된 모든 당사국 사이에 기본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핵심 이슈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에 의견일치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알카이라 뉴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중재국인 카타르 대표단이 이틀 안에 다시 카이로로 와서 최종 합의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 대표단은 몇 시간 안에 카이로를 떠날 것이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카타르 이집트 미국의 중재로 카이로에서 휴전협상을 재개했다. 협상에서 하마스는 연구 휴전,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철수, 팔레스타인 피란민의 귀환,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과 이스라엘의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 등 기존의 요구사항을 반복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알카에라 뉴스 보도에 대해 하마스는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회담 당사국들도 확인하지 않았다. 가자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지상군 병력 철수가 휴전협상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가자 남부에 남은 유일한 부대는 넷자림 통로를 지키는 나할 여단이다. 이 통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기 위해 남부 베일이 인근 가자 지구 동쪽 분리장벽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뚫은 관통 도로다. 이스라엘은 철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휴전 협상과 관련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병력 철수가 하마스의 최후보로로 여겨지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지연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이 은신한 것으로 여겨지는 라파에서 지상전을 고집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40만명에 달하는 피란민의 안전을 우려하며 만류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철수 했지만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수도 있다. 미국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자국 북부 네바논과의 국경 지역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방어해서 공격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자 로켓 등으로 이스라엘 북부지역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로켓과 무인기 드론 등을 동원해 반격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전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져 중동지역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철수가 이란과 헤즈볼라와의 군사작전에 대비한 병력 재배치란 시각도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